여기 딱지 흔들어 그 손 응 응 옮기기면 딱지가 딱지 흔들어 라온이 손 어떻게 이렇게 해봐 라온이 손 이만하네 공룡만 이만하네 그치 공룡이 이렇게 큰 학교 친구야 빵을 우리에게 다 먹잖아 응 이건 누구야? 누구냐? 도둑이라고 했어 도둑? 뭐 가져갔어? 알을 가져갔어 알 알을? 그럼 안되지 공룡이 다 죽어 왜? 지금? 다? 응 여기 있는데? 살아있는데? 아니야 우리 아이는 공룡이 다 죽어있고 그래? 응 어머 다 하늘나라 갔어? 응 하늘나라 갔어? 응 어디 갔어? 응 여기 우리 아침에 떠오르러 저러고 있는데 아직 저러고 싶은데 응 아니야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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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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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뇨 그래 gathering 아뇨 이제 밥 먹을시간이에요 밥 먹을시간이에요 자 이쪽으로 Rus 맛있어요 자 ㅈ 풍선 frontal구 아뇨 우리 친구한테 풍선을 늘려줄까? 짜잔 풍선을 늘려줬어 짜잔 아빠랑 이제 풍선을 늘려 나랑 풍선 좋아하잖아 그치 짜잔 우와 이야 점프했어? 한마리 더 한마리 더 한마리 더 점프 우와 대단하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책으로 잘했어 아 세밀살아? 네 오 세밀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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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무슨 상호야 알지? 내 상호야 그치? 이 집이 누워 그 뭐야? 없는 거 있어 이거 뭐야? 이런 거에요 오? 이제 다 하네? 다 하네 이번에는 우와 멋있지? 아니 걔 이름도 알지? 아냐? 그치 맞았어 그거래 아 나 나홀이 이 집을 다 알아 어? 우와 우와 처음 봤어? 어 이 친구들 특유해서 봐 아무도 아무도 다 아무도 다 아무도 다 아무도 다 다른 친구 돌고래 그치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는 똑똑해 안 똑똑해? 벗겨줄래? 라홀이가 벗겨줘 누구야 라홀아? 그치 그레이트 화이트 샤크지 그치? 어때? 좋아 좋아? 라홀아 제일 좋아하는 상어지 라홀아 제일 좋아하는 상어지 라홀아 궁금하지? 궁금하지?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? 여기 들어있을까? 자 하나 둘 셋 짜잔 응? 뭐 들어있을라 하나? 어때? 하하하하 나 이 노란색 물고기 줘 나 노란색 물고기 먹을 거야 우와 자 물고기 줘 맛있다 엄냄냄냄 다 먹었어 나 근데 계속 배고파 어떡하지? 엄냄냄냄냄냄냐냄냄냄냄냄냄냄냄 이 친구는 아시가 있어 아퍼 아파서 먹기 힘들어 나 물고기 줘 물고기 주면 안 돼? 이제 물고기가 없어? 한 마리 더 있었어? 밥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어? 응? 있어 없어 있어. 있어? 그래 알았어.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줄게. 됐지? 대신에 춤도 한 번 더 보여줘.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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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한번 보여줘. 이야. 대단하다. 나 혼자 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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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깝다 진짜 보여줄까? 아빠 안 이렇게 쭉 오 들어왔 뻔했다 잘했어 끝 아빠한테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볼까? 그래 아빠한테도 이거 줘 받아보세요 아니 즐거웠나요? 뛰어 출발 거기 왜 또 앉아? 일어나